오창족구단 부천건우 12코트로 출전 바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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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40대 분의 선수 원선 대수인표가 필요하신 뒤엔 경기 부여로 경북 2부도 본선조 추첨하겠습니다. 경북 2부 각종 1위 대표자님 진행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. 예수구미 청 안동 양반 포항불칸 청 영천별빛 포항불칸 홍 대표자님 경기진행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. 예수구미 청 영천별빛 포항불칸 청 영천별빛 포항불칸 청 영천별 경기진행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. 포항불칸 청 포항불칸 홍 대표자님 속히 경기진행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. 경기진행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. 경기진행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. 공기진행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. 당연히 경기진행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. 천천히 타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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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